자 37강이구요. 유닛4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내용물 확인에 관한 표현들이었어요. 자 내용물 확인에 관한 표현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가 대화문을 할 때요. 그 대화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A가 뭐라고 용건을 얘기하면 B가 항상 대답을 할 때 뭐 sure, certainly, absolutely 이런 것들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통으로 전부 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 있지만 어쨌든 다 알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 알겠습니다 중에서 헷갈릴만한 게 있어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그 시점에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surely, certainly, definitely 이거 전부 다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어도 전부 알겠습니다.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었는데 comply 얘는요. 순응하다, 따르다 라는 뜻이구요. 게리직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셨을 거예요. 순응하다, 따르다. 자 오답을 내기 위해서 제가 집어넣은 단어고 우리 책에는 요 위에만 나옵니다. 이게 공통점으로 비슷하게 생겨서 냈는데 ly로 끝나는 애들 있죠. 이거 보통 우리가 부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부사, ly 말고 이 fly 이렇게 끝나는 애들의 특징이 있는데 전부 다 채우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채우다 라는 느낌을 가보면 come, 함께 채우다 라는 얘기죠. 이게 완성하다,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feel이라는 게 이제 기본 단어라서 채우다 라는 것은 다 채워서 만족시키다.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죠. 아니면 전부 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완성해 가는 거니까 어떤 같은 기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서 순응하다, 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알겠습니다죠. 그래서 답이 다른 건 4번입니다. 2번에요. 들어갈 수 없는 말 골라야 되죠. is there 있습니까? any flammable substance, 인화성 물질, frazzled item, 잘 깨지는 물건, or food that can, 그리고 in the box, 박스 안에. 상할 수 있는 음식인 거죠. can이 뭐 뭐 할 수 있으니까 상한다 라는 표현을 고르면 돼요. go bad, 상하는 거고요. corrosive, 부식성에 라는 단어예요. 부식성에. 이거 perish, perish가 원래 죽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다, 썩다. 이런 뜻입니다. 망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고요. be rotten에서 rush가 썩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썩다고요. 부식성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corrosive는 여기 쓸 수 없죠. 이 부식과 상한다라는 차이를 물으시는 분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부식성이라는 건 금속이 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썩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corrosive가 다른 표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 2번이요. 3번이요. are there any items that, 뭐 뭐한 물건들이 있습니까? my ba 한. under our mailing regulations. regulations 우리의 우편 업무 regulations 규정 하에서, 그죠? 뭐 뭐 하에서 금지되는 것이 있습니까? 금지 품목을 딱 이제 보여주면서 요거 중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쓸 수 있을 만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 금지된 것을 따져야 되는데요. restrictive, forbidden, prohibited, 전부 다 금지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indicated은요. 지시된 이라는 뜻이죠. 지시하는 게 아니고 금지가 세 개가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고르면 얘가 되는 거고요. 자, could you please inform me? 알려주시겠습니까? 저에게 about the contents of the package. 패키지의 즉 포장 안에 들어있는 거 혹은 소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로 물어본 거죠.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주시겠습니까요? 그 내용물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뭐냐? 물어보면 자, items, 물품을 얘기하죠. substance, 물품이나 물질을 나타내죠. regulations는 규정이죠. materials 하면 물질을 나타내죠. 즉, 안에 있는 내용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얘들은 대체할 수 있는데 규정이라는 말은 대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자, 5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몰라야 돼요. Hi,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my friend overseas. 해외에 있는 제 친구에게 소포를 보내고자 합니다. Sure, does this anything dangerous or if? 그래서 잘 깨지거나 위험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확인을 하겠죠. 자, 그러면 포함하다 라는 뜻이 필요한데 contain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리고 contain과 같은 뜻 hold 안에 담고 있다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carry 가능합니다. carry는 나르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배송 접수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키지 안에 나를 내용, 내용물을 이런 것들을 갖고 가나요? 라는 의미로다가 carry 쓸 수 있는 거예요. maintain은요. 이 세 가지는 뒤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콘텐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nything 같은 명사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근데 maintain은 자동사예요. 뭐뭐한 채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뭐뭐한 채를 유지하다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여야 되고요. 이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뭐뭐한, 뭐뭐인 채로 있다라는 뜻이니까. 뭐뭐를 유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타동사로 생각해서 아,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maintain은 뭐뭐인 채로 남아있다. 뭐뭐인 채로.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틀린 거 4번입니다. 대화 어색한 거 골라봅시다. 1번에요. Could you please provide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About the contents. 자, 내용물을 묻는 거죠. There are some clothes and shoes. 옷이랑 신발이에요. 내용물을 물었으니까 내용물 답변을 해줬어요. 잘했죠. Is there any flammable, fressal, or perishable items inside a box? 박스 안에 썩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깨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no, 없어요. Please aware that. 잘 알고 계십시오. 인지하십시오. Some items, 몇몇 물품들은 can cause issues.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슈 보통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거 없죠? 라고 하긴 했는데 없습니다. 라면서 몇 가지 물품들은 이슈가 될 수 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어색한 표현이고요. 3번에 I'd like to send a bottle of perfume to my friend. 제 친구에게 한 병의 향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니까 I'm afraid we won't be able to send it. 죄송하지만 못 보내게 됐습니다. as alcohol-based products. 그러니까 알코올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물품은 보내실 수가 없어요.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맞죠? 자, I need to send a delicate wine glass to this address. 이 주소로 예민한 이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섬세한이라던가 즉, 잘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와인 글래스 와인잔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니까 I see. 알겠습니다. Let me attach. 자, delicate하다 라는 물품을 보내니까 fraser. 잘 깨지는. 이라는 스티커를 on the box 붙여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했죠? 다른 대화는 자연스러운데 얘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죠? 없는데요. 라고 no. 라고 해놓고 몇 가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했던 2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에 A에 들어갈 수 없는 말 골라야 돼요. 그럼 B의 답변을 봅시다. There are some Korean traditional style sick dresses. 한국 스타일의 실크 드레스가 있다. 라는 표현이죠. 드레스들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 라고 답변을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There is there. 아, 뭐 뭐가 있다잖아요. 자, 드레스들이 있어요. 라고 해서 내용물을 묻는 말을 골라야 되는데요. 1번에 What are the contents? 이거 어때요?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애죠. What are the contents? What is the value of the contents? 이것은요, 내용물의 값, 가격을 묻는 겁니다. 값어치라는 단어니까.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얼마짜리가 들어있냐고 묻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뭐 귀중한 겁니다. 아니면 비싼 거예요. 이런 식의 답변이 들어갈 테니까 종류를 답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들어갈 수 없고요. What does the package contain? 이번엔 패키지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얘 또한 내용물을 묻는 거죠. 4번이요. I need to ask you. 제가 물어야겠습니다. About the contents of the package. 패키지 안에 있는 내용물에 관해 여쭤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내용물이 뭔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실크 드레서들이 있어요. 라고 답변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8번이요. 밑줄 친 말 대신 쓸 수 없는 것. 이렇게 되네요. Please note that. 해석 다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해석해 봅시다. 상기하세요, 주의하세요, 아니면 신경쓰고 있으세요 할 때 please note를 다 쓰죠. That we cannot send packages. 우리는 이런 패키지는 보낼 수 없어요. containing frazzled items like glassware. 유리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안 되고요. or delicate electronics, 아니면 민감한 전자제품 보낼 수 없습니다. as they may, 왜냐하면 그것들이 may break during delivery. 딜리버리를 하는 동안에 브레이크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브레이크는 깨지다, 부러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질 수 있는 것, frazzle. 그리고 부러지거나 망가질 수 있는 델리키트, 민감한 것, 섬세한 것. 이런 단어를 쓴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딜리버리는 배달 중에, 혹은 배송 중에 이런 뜻으로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즉,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동이니까 뭐라고 볼까? 운송, 이런 단어로서 대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운송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transit, 이거 무슨 뜻이에요? 건너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이라는 단어였어요. 쓸 수 있죠. transfer, 이거 어때요? 30, carry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죠? 그래서 transfer 하면 옮기다 라는 의미라서 얘도 가능했어요. 명사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송, 배송 이런 뜻으로 사용했고요. 우편에서는 배송을 의미하지만 금융 파트로 넘어가면 transfer 하면 이체시키다, 돈을 옮기다 이런 뜻으로 또 사용을 했었죠. transform, 이건 뭐냐면 form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transport 하면 형태를 바꾸는 거라서 변형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변형하다. transformer에서 했잖아요. 이거 배울 때 제가 trans의 어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랬어요. 트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transport, 포트는 항구를 얘기하죠. 그래서 항구에 놓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송을 나타내는 단어라서 얘들은 됐는데 transform은 형태를 변형하는 거라서 안 됐어요. 그래서 transform이 정답입니다. 쓸 수 없는 거 골라야 되니까. 자, 9번. 비슷하거나 관련 있는 말을 연결하세요. 이것도 동의어 문제입니다. 자, 그냥 바로 가볼까요? dangerous, 위험한 이라는 뜻이죠? 이 중에서 위험한 거, hazardous에서 같이 있네요. 동의어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remove는 제거하다죠? 자, 이 단원이 내용모를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내용모를 해서 어떤 것은 예를 들면 기출문제 중에서 EMS로 보낼 수 없는 거, 스프레이가 들어있었고 그 스프레이를 빼고 나머지를 보낸다. 이런 기출문제를 봤었어요. 그 문제에서 스프레이 꺼내두는 거 이걸 take out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이 take out 대신에 원래 제거하는 거니까 remove를 썼어요. 그거 동의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remove는 이 중에서는 take out이에요. 보험업계로 가면 또 다르게 쓰이죠? 네, remove예요. 여기서는 take out. contain, 포함하다 라는 뜻 아닙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inside the package, 얘랑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nform 하면 알려주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 me know에 해당하는 이 단어 같이 쓰시면 되겠고요. cross는 건너다잖아요.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항구나 아니면 나라의 국경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cross the border 라는 표현이 우리 책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cross the border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frazzle 하면 잘 깨지는 이란 뜻이고요. 이런 것들, deli kit랑 비슷하죠? 이거 예민한 섬세한 제품들 이렇게 연결이 되십니다. 자, 10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단어 문제였어요. 단어로서 우리 금지 조항. 이 구문은 우체국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 규정집에 나와 있는 걸 영어로 제가 바꾼 겁니다. we have restrictions on certain items, such as 우리는 뭐뭐와 같은 몇 가지의 특정한 금지 품목이 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금지 품목들을 영어로 한번 맞춰봅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인화성 액체에서 인화성, 불꽃이 이를 수 있는 액체니까 flameable liquid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폭발물 하면 폭발하다, exploit이거든요. 그래서 explosive가 폭발물입니다. 여러분은 쓰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할게요. 살아있는 동물 쉽죠? 살아있는 동물, live animals, 이게 이제 디귿입니다. 이게 기역이고, 이게 니은이고요. 불법 마약류, 마약이면 드럭은데 어디 있을까요? 불법이라는 단어, illegal, 여기 있죠? 얘가 이제 리을입니다. illegal drugs. 주류, 주류는 보통 술이라고 하는데 알코올을 쓰지 않고 그냥 liquids라고 해요. 그래서 주류, 미음입니다. liquids. liquids는 원래 액체를 뜻하는 단어죠. 근데 주류 상품을 얘기할 때도 리코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에서 현금화를 할 때 물건이나 집 같은 걸 팔아서 현금화 할 때도 리코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유동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 liquids가 이렇게 규정집에 등장할 때 주류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탄약 등의 무기료 있어요. 탄약 등의 무기라는 단어를 알면 이거 풀 수 있는데 무기가 weapons잖아요. 그래서 비읍은 예입니다. ammunition이라는 단어가 원래 탄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탄약, 무기, 아니면 군수품이라는 뜻으로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So, weapons like ammunition 하면 탄약 등의 무기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한번 찾아봤고요. 이제 레벨업 문제 풀고 마칠게요. Customs declaration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이제 통관에 관한 거고요. prohibited items, 금지 물품 이거, contents declaration 그러니까 이거는 세관 신고는 Customs declaration인데 contents declaration은요. 내용물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verification에 있어요. 이거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Frazzle, 잘 알고 있는, 잘 깨지는 입니다. 자, 뜻이랑 연결을 해봅시다. Listed items in the package. 패키지 안에 있는, 즉 포장된 소포 안에 있는 내용물을 리스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tents declaration이 되겠죠. 내용물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heck, 확인하고요. verify, 확인합니다. the contents of the box. 박스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래요. verification이겠죠. international shipment, international 이라는 코드가 들어가면 보통 통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not allowed for safety reason, 안전상의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즉 금지품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연결되고요. easily, 쉽게, breakable, 깨져요. 아니면 부러지거나, or delicate, 섬세한 이런 제품들, frazz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관련 어고요. 이렇게 해서 유닛 4에 나왔던 어휘도 문제로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유닛 5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즈 ban Should be a may be a